자 30년이 넘었습니다 첫번째 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 들어가자 레츠고 자 역시 초반이라 뭐 없죠 자 끄십시오 역시 잊습니다 잊습니다 잊어요 파이도 말고 차선색으로 페로스 페로를 보시는거 네 그게 마르포인데 이거 안해 마르포 이거 받고 꼭 나갔다가 들어와서 해야 돼 나는 꼭 나갔다가 들어와서 하거든요 음 아마 하나 더 나올건데 레츠고 자 원 구 야 근데 여지껏 이거 하면서 100개에 뜨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난 들어간다 레츠고 레츠고 뭐가 뜨긴 뜰거야 그지 그렇죠 그렇죠 뭐가 뜨긴 뜰겁니다 여러분 광고보고이기 때문에 정확히 가겠습니다 자 자 코어 아 우리 오연아 우리 티아 좀 보고싶다 그런 말 하네 어? 미스 타야? 타야? 지금 돼? 퀸 퀸 퀸 퀸 퀸 퀸 100점일거같은데 아 오늘 퀸 100점일거같은데 좀 퀸트한 느낌이 드네요 퀸 어? 무슨? 아 이거 두껍다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쓰여보기 혹시 언제 적게 일거니? 아 이게 어디있어 사비님 이건 뭔 요법인가요? 뭐? 이 방법 쓰면 인쇄성 가이더 뜨나? 아 이거 진짜 저희만 해 그냥 이거는 사실 내 방법도 아니고 베푸님 방법이다 제 방법이 오! 떳떳떳떳 떳떳떳 이때야 이때 바로 바로 그런데 잽싸게 들어가야돼 그렇죠 x2 잽싸게 바로 레츠고 오? 이거 그래 그냥 안되네 에이 됐는데 이거는 안되겠네 우리 하비 형은 출석만 하고 게임을 안하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안보인다 그래서 퀸키로 퀸키로 3개 먹어야 돼 퀸키로 3개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레츠고 레츠고 아 아 왜 왜이럴까 왜이럴까 파이더 스킬이 되는지 미쳤던데 파이더가 틸이 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혹시 레벨이 아직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4성은 어쨌든 준다 그렇죠 스킬이 세죠 맞아요 자 등갑니다 등갑니다 오 느낌 좋다 오 좋다 좋다 달려 달려 나무에 32 써줘 오 좋아 오 아 이것도 있어 14,27,32가 있는데 오 오 이거 각이다 이거 각이다 이거 모든 조건이 지금 충족됐습니다 모든 삼박자 다 맞았어요 응 다 맞았어요 와 근데 이렇게 뜨잖아 난 이렇게 빨리 뜬 적이 처음이네 천천히 어 수빈이 좋아 아 진짜 레벨이 힘든 거 같은데 뭐야 키드 오니가 심한 키드야? 그럼 엔정 오니가 다 공개가 아니지 공개에 오니키드 올리는 건 어 어 공격수잖아 근데 어 아 공격수잖아 아 뭐야 아 조금만 더 보자 아니 100농기를 이렇게 쓴다고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아 진짜 이거 왜 만든 거야 나의 쪼 나의 쪼 왜 만든 거야 나의 쪼 나의 쪼 나의 쪼 나의 쪼 나의 쪼 아 아 아 아 심한데 이렇게 해서 한 번 기억해 줘봐 잘 기억해 바로 바로 기억해 아 아 어 아 나갔다가 사이크 등장 뛰면 다시 갑시다 어 아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 하나 둘 렛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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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14 아 14하고 30 30이어야 된다 아 아 그러네 꼬바라도 황금색 테두리가 있어요 맞아 고품 막 나와서 그리고 여기 와갖고 댄스 한 번 쳐야돼 맞아 맞아 음 가보겠습니다 스파인데로 안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공격수네요 음 음 뭐야 이거 아 아 아 푸딩을 준다고? 이렇게 걷자 하긴 했는데 푸딩을 준다고? 바로 돌아가요 뭐야 잭 뭐야? 잭이다 잭 아 나도 잭 백 아 옥규 잭이 원래 딱 하고 있어 말하는 대로 되고 있어 아 은규처럼 될 것 같은데 이거 느낌 안 좋다 쎄하다 은규처럼 될 것 같아요 저게 다이아 몇 개에 출발하셨나요? 저희 2300개 스타트입니다 레드로크 루키는 뭐지? 그 케이거 딱만 때리는 거 빵? 1 2 오케이 에이 간다 어 30이었어? 어 30이다 포바라가 파란색이야 아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몰라 내가 봤을 때 또 잭 나갈 것 같은데? 아 수비수가 나오네 만 킹 아 아 킹 100강 나온다니까 진짜로 미쳤다 진짜 흔박자가 안 말랐는데 어 아 아 씨 오늘 왜 이렇게 공격수가 많아 이거 징배 아니야? 맞네 아 렛츠고 티케뽑 들어갑니다 라우리 카셀 형 오케이 우리 카셀 어서 오십쇼 네 카셀이 망하십니다 아 이것도 안 뜨네 이띄하다 이띄하다 30이야? 아 이건 안 뜨네 1법이야? 몰라 아 아 욕 갈 뻔했네 아 아 아 아 눈초봐 끝이잖아 와 맞네 1법이네 아 드납니다 정말 킹 받는구만 300개 정도 어 오빠 해맑 깨우네 빵싹빵싹합니다 오케이 드납니다 32 32 32 아 또 또 저거는 퀸이네 퀸 이거 퀸하님도 제기지 뭐 맞네 아 아 울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봉조루 아니야? 어 어 봉조루가 옛날이냐고 어 미쳤다 봉조루를 야 봉조루 준다고? 야 진짜 제정신 아니다 야 야 저 퀸이나 퀸 아 시작할 때 퀸 백강 나왔었는데 내가 진짜 카이도 뜨면 춤 한 번 춘다 오 이 춤 한 번 춘다 하하 카이도 뜨려네 퀸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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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아 멋있어 웃어버렸어 와 미쳤다 진짜 야 자 로빈짱 로빈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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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왠지 공조루로 대동단결 아 아 반격수네 아 아 아 아 아 이건 또 5성 아니야 이제 아 아 아 아 아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저희 슬픔에 잠겨있어요 아 아 아 반다이 깨무시고 싶다 진짜 뭔가 지금 우리 텐션이 반비례하고 있어 저거 니꺼 아니면서 그래 이쪽이 떨어지고 내가 그냥 올라가고 오오옹 아 32인데 빨강이 빨강이네 아 아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각졌어 아 베이비5 어 아 잠깐만 아 아 아아 아 방금 침대 나왔는데 아아 아 방금 저거 직접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배 눕기 나와가지고 아아 미치겠다 진짜 깜빡 속았네 진짜 아 1번 뽑기 누르면 돼 아 1번 뽑이네요 하나 아 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있긴 한데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30위가 30위 30위 이거 100번이 춤출 준비하고 있어요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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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품 나오냐 복품 나오냐 복품 나올까 아 너무 하얀색이야 이것도 망했다 아 아 이거 킹이네 이거 아아 아 미리 치지 말라고 숨차가 나온다고 쓱 킹만 바로 들어갈게요 나올 때까지 숨 참으시면 나올 겁니다 스물첨을 하고? 우루진은 무슨 우루진이야 이거는 근데 제가 아니면 킵 주는거 아니야 아 이거 의미없는데 아 제 85 아니야? 아 90 미쳤다 아 응규! 아 응규 따라갔다 미쳤다 아 여기서 뜰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뜹니다 나 춤추를 준비한다 여러분 여기서 뜰거에요 한번 부어보세요 아 저게 14인게 좀 걸리네 아 14에 빨간색이 나오네 아... 아 웃기 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야 미쳤나 아 자 뽑기 티켓 뽑입니다 아 몇 신이야? 32 아 이거? 신인데? 어? 인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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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준! 재준 고맙다 고맙습니다 재준이 후원발도 받아보자 가자 가자 제발 나와라 30위에 빨강이네 거품이 근데 없어 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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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아 미쳤다 와 갑자기 흐름을 이렇게 타버리네 이야 와 오늘 방송 감공이 있다 이야 감사합니다 와 진짜 박재준 대박이다 재준아 진짜 사랑한다 박재준이다 박재준 박재준 와 재준이 가시다 진짜 오늘 와 와 이 뜬다 재준이 진짜 가시다 나 이쁜것 맞자 와 이리와 occn 아 이게 아 아 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